세상에 이런 성경말씀이 열왕기 상서 6장 38절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완성하고 모세로부터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의 법괴를 성전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예루살렘이요. 고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죄로 드리려 했던 모리야산이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한 벌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사 7만명이 죽었고 이때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죄를 드린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BC 586년 4월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5월 7일에는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에 의해 성전이 불에 타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70년의 종사리를 마친 후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래서의 칭령으로 스루 바벨이 귀한 함으로 이른바 스루 바벨 성전 또는 제2 성전이 BC 516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스루 바벨 성전은 설로몬 성전에 비해 매우 초라하였고 이후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매우 거대한 규모로 증축하게 되며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후 1948년 텔 아비버의 한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정치가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전이 없으며 그 성전터에 놀랍게도 이슬람교회 황금돔 사원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로 그 황금돔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 미래의 성전을 이른바 제3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단 한 개의 성전만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다 성전이지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전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전의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교회의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이라는 말로 성전 건축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교인들의 마음을 성전이라는 말로 자극하여 헌금을 자아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제3성전으로 돌아가서 이후 유대인의 손으로 황금돔 사원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4절에는 적그리스도 곧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 이른바 제3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제3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 나와 그 물이 닿는 곳이 새롭게 소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환경은 노화홍수 이전처럼 회복될 것이며 사람이 나무에 수환같이 오래 살고 백살에 죽은 자를 아이가 죽었다 말할 정도고 또 사자가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때 곧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천년 동안 못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천년이 참해 사탄이 옥 곧 무적행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일시에 소멸되어 버리고 마귀는 불과 유항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 생명체계에 기록된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른바 천국으로 입성하며 그 외의 책들에 기록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얻은 몸을 가지고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부활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이며 이후 천년왕국이 지나가며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음으로 성도와 불신자들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천년의 차이를 두고 부활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낙원과 천국, 음보와 지옥을 구별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영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 꽃, 낙원에 낙원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몸이 없는 영의 상태로 쉬게 되며 이후 예수님 제림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며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그 후에 이미 부활한 성도들이 비로소 진주문을 통과하여 이른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성도가 영으로 쉬는 곳이며 천국은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입성하는 곳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신자의 경우 죽음 이후에 그 영이 음부로 떨어지며 목이 마르며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것으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에서 영으로 고통받던 불신자의 영은 천년왕국이 지나기까지 그대로 있다가 천년이 참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로 소금침을 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는 불신자가 영으로 고통받는 곳이며 지옥, 곧 불못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가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지내게 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는 하늘을 위해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분정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 우주의 수없이 많은 별들의 통치와 개발을 신령한 몸을 가진 신이 된 주의 자녀들이 그때에 담당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